Practice 부사로 나타내는 시제 1. 우리는 음악을 듣고 있다. 2. 나는 소설을 낭독한 적이 있다. 3. 그는 소설을 쓰고 있다. 4. 그녀는 음악을 듣고 있는 상태다. 5. 그는 편지를 쓰고 있는 상태다. 6. 그녀는 편지를 낭독하고 있다. 7. 그들은 음악을 들어본 적이 있다. 8. 그녀는 소설을 쓰고 있는 상태다. 9. 그는 소설을 낭독하고 있는 상태다. 10. 그는 편지를 쓰고 있다. 10. 그녀는 소설을 써본 적이 있다. 10. 그녀는 소설을 напис고 있는 내용월일. 감사합니다.